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오랜만에 야구장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RS사의 암호헤바 뮤턴트 5인치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암호헤바 뮤턴트 모델은 핸드가드를 제외한 폴리머 재질로 되어있는 가벼운 게임용 전동검입니다. 양바양 탄창 릴리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게임용 트리거 또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RS EFCS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빠른 단발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물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 영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구장 패드는 은폐물이 작게 여러 곳으로 나있는 필드라 어디서 타이 날라올지 모르니 경계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필드입니다. 그래야 저는 은폐물 뒤에서 사방을 등계하며 게임을 뛰었습니다. Les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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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크리오 크리저들 크리오 사원 suit 상승장님 핸드 맞았다 핸드 맞았다 핸드 핸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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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왠칸 야아! 좋아하면 했었구나 그리고 이번 라운드부터는 팀 데스매치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팀원끼리 한 구역씩 맡으며 적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왕이나 워드 원크 오케 와 이게 맞네? 다리가 맞네 이게? 와 맞네 이게? 잠시만 이거 안져버렸어 이거? 이거 안져버렸어 이거 안져버렸어 마지막 리스폰 포인트만 남아 저희는 게임필드에 왼쪽으로 뛰어나가 뚫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아아 됐다 게임 끝 다음 라운드도 팀 데스매치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끝 할아이 안되 오케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갓당입 깡참잇 몇 개 나왔어? 한 개 한 개? 몇 개 나왔다 아레스 뮤턴트의 짧은 후기로는 그냥 가볍고 적당한 성능이 무난했던 게임용 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한 5인치 모델의 경우는 장거리 명중률이 떨어지니 CQB 게임에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명중률이 더 뛰어난 모델을 원하신다면 더 총률이 긴 모델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엑소프트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